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사가 있는 친절한 요리 먹방이 미트볼입니다. 요리 먹방이 오늘 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이마트에서 장을 좀 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초밥 오늘 모둠초밥 10,980원 아마 저녁에 가면 훨씬 더 싸겠죠. 일단 먹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조수떡볶이 있어가지고 조수떡볶이하고 모든 튀김도 오늘 같이 사와가지고 오늘은 요리는 못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어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장어는 간장에 찍지는 않고 어우 달아. 너무 달아. 점심 먹고 막 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래미. 장어 별로 맛이 없다. 크래미.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매력이 오랜만이다. 매력이 안녕. 잠깐 조라는 건 괜찮아. 초수떡볶이 아 매워. 아 매워. 좀 너무 식어버렸다. 특별히 안녕. 안녕. 하이다 안녕. 아 매워. 만두. 만두. 쌈리가 방송하면 안 와. 아 은근 맵네. 족떡볶이가 원래 매운줄 알고 있었는데. 아 매워. 자 이번엔 연어로. 연어. 아삭아삭 씹히는 게 없으니까 이상하다. 소금 맛있겠어? 음. 내 외에는 좀 매워. 엽떡만큼 맵진 않지만 조수의 특유의 그 매운맛이 있어서. 음. 쌈디 수고해. 엽떡은 매워서 못 먹어요. 이건 오징어튀김. 아 매워. 엽떡은 내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만한 게 못 되는 거야. 바로 해야 맛있네. 너무 식어버렸어. 사먹고 잠을 봐가지고. 맵다 근데. 오랜만이네 매력이. 일하느라 바빴어? 있잖아. 엄청 생각하고. 참치에다가. 별빛 뿌잉짱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별빛님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20일을 힘들어서 어떡해. 몸도 약한 애가. 메추리알도 있네. 다들 식사하신 거죠? 지금 시간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저도 원래는 뭐 만들어 먹으려고 했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어 낭자님 어서와요. 아 매워. 조스티김. 조스티김. 하나 찍어서. 새우볶음밥 먹었어요. 새우볶음밥. 찍어서. 배달 배달. 근데 맨날 이렇게 배달 먹으면 어우 질려서 못 먹을 거 같아 나는. 어우. 그 다음에. 이번엔 초밥. 새우. 새우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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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다시 닉네임 바꿨구나. 어머니 기다리는 중이라고. 같이 점심 먹으려고. 사안이 없어.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쌉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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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Nab putlin coast. 쌜뿌님 어서와요. 아직 잘 안해먹는다고? 그래도 거의 다 해먹어요. 오늘 장을 너무 늦게까지 봤어요. 계란 간장밥 초스프 пря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주 정도면, 빠르면 다음주 거실에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서 아예 부엌에서 요리까지 쿠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조금만 기다려줘요. 쿠팡 이제 곧 할 거예요. 계란 간장 밥 없을 때 보리도 초밥 좋아해? 요리 안녕? 네, 확실히 사먹는 거는 먹고 나면 좀 속이 불편하긴 해요. 아 메미라고 놨어? 미안 단호박. 요즘에 단호박을 계속 먹네. 튀김이랑 오뎅이랑. 불이 안 좋아하는 거 없다고? 단호박 튀김? 단호박 전도 맛있어요. 솔직히 오징어 튀김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튀김을 뭐 그렇게 평소에 자주 먹진 않지만. 불 떠? 추천 질착 감사합니다. 별빛님. 그냥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할걸. 야끼어묵. 회사는 지금 일본식 라면치 새로 오픈해서 어머니랑 맛좀 보려고 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머님이 안 오시는구나. 아니 골뱅이 소면 할건데 골뱅이 무침 양념은 일단은 고추장. 고추장에다가 매운데 이거? 식초, 설탕이 가장 큰 베이스인데 나는 할 때 항상 매실즙을 넣어요. 집에 매실을 아마 같이 사시면 매실을 아낄 수 있을거야. 매실즙하고 식초를 같이 적절하게 비유를 넣어야 돼. 매실액 있어? 응. 매실하고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마늘하고 그 다음에 깨. 깨는 좀 갈아가지고. 기본 베이스도 그 정도만 하면 돼. 거기에 비율이 중요한데 그것만 맞춰서 하면은 맛있어. 자몽이래님 안녕하세요. 우리 크루제. 이거 우리 열혈팬인 조우다가 선물해줘가지고. 나도 수입이래요. 두번 구워가지고 던져도 안 깨진대. 아 엽더. 매워. 수입인데. 한샘에서 수입하는 것 같아. 응.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네. 화요일날. 아 2인 이상 정도 배포 된 거 가져오면 40%? 그럼 기다려야겠네 어머니. 대신 때리지면 안 되겠네. 근데 일본식 라면도 괜찮아요. 면이 생면이니까. 생면을 거기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 매워. 초스 은근히 매워. 이거는 광어. 광어초밥. 점점이 전부. 써. 이렇게 respected. 메뉴가 여러가지 있긴 했었는데. 광어하고 연어가 많이 들어간 건 확실히 비싸더라구요. 골고루 섞어있는 걸로. 오늘 이게 1만980원. 떡볶이는 3천원, 모둠은 2천 5백원. 둘도 초밥 좋아해? 여기만의 독특한 매운맛이 있는데 벌써 속이 쓰리고 있었는데 햇별도 좋아해? 흑한장은 밥에 묻히는 것보다 꼬리에 살짝 묻혀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알았어? 근데 꼬리가 없어 최영향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간만이네요. 아예 용인으로 가셨나봐요. 노랑 간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랑 간호사? 이름이 특이하다. 노랑 간호사가 뭐예요? 아 매워. 아들 지금 출발 좀만 기다리고 좀만 기다려면 되겠다. 좀만 기다려요. 어머니 곧 오시면 맛있는 지금 가면 살아먹겠다. 옷이 노란색이에요? 아 데빌님 감사합니다. 아 데빌님 감사합니다. 선비는 꺼져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르겠죠? 아 매워. 미트 볼륨 오랜만에 듣네요. 아 매워. 다 다르죠? 회사마다. 영인이 이렇게 다 많다구요? 으음. 아 신입이라서. 어 야채가 없으니까 이상해. 남자 간호사가 왜 무서워? 남자 간호사가 왜 무서워? 힘이 왜 빠져요. 아 매워. 양이 맛있게 먹어. 아 소름 끼칠 것도 많다. 남자가 왜 소름 끼치지? 밤떡 하은이 좀 특이해. 배비를 내놔요. 30대 중반이에요. 역복 역복. 어딘지 몰라서. 엄청 맛있게 먹고 싶은데. 역시 나는 집밥이 더 많나 봐. 나도 채소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느냐. 아 매워.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역시 사먹는 음식은 몸은 편한데 위장이 안 편한 것 같아. 아 매워. 직업만 98명이요? 아 98명이라고? 아 매워. 새우. 새우. 미트볼 방이. 먹방이 완성. 콜라비야. 아. 동요 근무하는 친구한테 꽃다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 내 친구도 동요 근무하는데 손님 중에 가끔씩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하진 않겠지만 뭐 뭣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초밥은. 회전초밥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전화번호랑 쪽지랑 꽃다발 주고 갔는데 연락 안 했다고. 처음에 초밥. 이게. 이게 데친 것도 있고 생새우초밥도 있더라고. 근데. 왠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데친 걸로 사왔지. 좀 큰댤이 좀 낫죠. 이거는 오징어? 가부종인가? 새우는 맛있는데 비싸니까 너무 빨리 먹었다 현장에 소문명아 먹고나서 배 아플 것 같아 이거 캡사이신이 들어가나? 이 특유의 매운맛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젖쓰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건 고구마 튀김 뭘 해요? 댕겨오세요 동생이랑 같이 가요 헐 태펄이 또 왜 이러지? 요즘 태펄이 맨날 이러네 뭘 했다고 맨날 저러지? 생사님 오랜만이다 생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다음주에 가요 고웅에 어버이내라서 가요 어버이내라서 가요 가서 마늘 좀 뽑아야 돼 마늘 좀 아니 우리가 뭘 한 건 아닌데 이게 그거라서 그런 것 같아 자꾸 황태가 강하네 근데 희연하게 아 매워 다 먹었어요 근데 희연하게 사님 안녕하세요 마늘 좀 뽑아주면 그걸로 엄마가 용돈 사시면 돼요 그만 먹어요 형님 그만 먹을까요? 누가 강퇴한 건 아니고 누가 강퇴한 건 아니고 이거 있잖아 채팅을 많이 쓰면 그 그게 걸려요 태펄이가 가끔씩 많이 쓰나? 음 도배 도배 음 저는 강퇴 거의 안 시켜요 음 왜 강퇴 당했어 예지원이요 뭐 아 담만 가면 닫았으면 자동으로 강퇴 되는 거 내가 그런 걸 왜 쓰겠어 아프리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아 매워 아우 속쓰려 음 할머니 오셔서 얘기한다고 나갔다 갔는데 벌써 다녔다고 그니까 야채가 있어야 좀 오래 먹어 아 미트볼 먹방으로 봤어요? 미트볼 닉네임이 미트볼이구요 저는 음 자동강퇴야 이거 도배 상태에서 불란 상태에서 그래서 초밥은 이거 장어 장어하고 새우 그다음에 광어, 연어, 참치 뭐 여러 저거 있었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